1급 B형 액세스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 내용은 씨앗 테이블에 대해서 씨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는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에다가 A000, A 다음에 숫자 4개와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래서 필수 조건이고요. 대문자를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일단 크다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필수로 입력한다 라고 하시면 L자 입력합니다. 숫자 입력도요. 필수 조건이고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니까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자릿수만큼 채워주시고 중간에 하이픈이나 이런 내용 없어요. 저장 여부 없으니까 이렇게만 입력 마스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앗 테이블에 시앗 명, 시앗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필드 크기가, 필드 크기가 문제에서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래서 시앗 명 필드는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하고 반드시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시앗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필드 크기를 10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테이블에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 오셔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셔서 예 중복 가능이 아니라 중복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예 중복 불가능 선택합니다. 다음은 필드 이름에 이메일을 선택하시고요. 이메일 필드에는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앳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앳 골뱅이 기호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럼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셔서요. 앞에와 뒤쪽에 다른 글자가 와도 되지만 골뱅이 기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별표 만능 문자 앞뒤에 입력하시고 사이에다가 골뱅이 기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 3번과 4번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을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어서 테스트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씨앗 입고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씨앗 입고 테이블에 입고 수량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그러면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면 기본값에다가 20이 기본 쪽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죠. 기본값에다가 20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본값 20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인데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에 가시면 가져오기 및 연결이라고 되어 있고 새 데이터 원본에 가셔서 파일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엑셀 파일 선택하신 다음 저희는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오실 거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된 상태에서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B2B 납품이라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도 가져오셨고요. 속성도 선택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가져오실 데이터 워크시트 표시에 납품 현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워크시트 표시에 납품 현황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첫 번째 행은 열머리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행에 열머리끌 있음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따로 서식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다음 누르신 다음 기본키는 없음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B2B 납품이라고요. B2B 납품이라고 입력하시고 B2B 납품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왼쪽에 우리 테이블에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고 더블 클릭하면 납품 일자부터 납품 수량까지 작성된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너비를 조절했기 때문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DB 구축의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그 다음 관계를 클릭합니다. 현재 씨앗 입구와 씨앗 테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테이블을 추가하실 건데요. 주문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주문 테이블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 추가하시고 주문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 주문 테이블과 씨앗 테이블 씨앗 테이블은 있으니까 두 개의 테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아 고객 아이디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그러면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로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에서요.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고요.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각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주문 테이블의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를 선택하셔서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로 드래그 하신 다음 동일하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까지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첫 번째 폼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입구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가로 세로에 교체하는 부분에 눈금자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형식 탭에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참조하시면 연속 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서 탭이 다음 순서대로 정지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속성 시트 닫고요. 본문을 선택하시고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탭 순서 클릭하시고 문제에서요. 첫 번째 TXT 판매 단가가 TXT 판매 단가를 선택하고 맨 첫 번째에 배치하시고 두 번째 TXT 입구 단가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에다가 TXT 입구 수량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그 다음 TXT 씨앗 명은 네 번째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씨앗 코드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입구 일자를 여섯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탭 순서에 본문에 사용자 지정 순서를 드래그 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폼 바닥끌 영역에 폼 바닥끌 영역에 총 입구 수량 옆에 텍스 상자가 언바운드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면 TXT 총 입구 수량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TXT 총 입구 수량 컨트롤에는 입구 수량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클릭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는 입력하신 다음 썸 함수를 통해서 입구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이렇게 폼 완성하는 문제가 이전 버전에서는 다섯 문항에 출제가 됐는데요. 2021 버전에서는 세 문항으로 출제가 줄었습니다. 세 문항에 폼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씨앗 입구 현황 폼에서 작업을 하네요. 그러면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폼 완성하는 세 문항 작성하신 거 저장하시고 씨앗 입구 현황 폼에 다음에 지시 와 지시 사항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순서대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 코드가 A로 시작하면서 입구 단가가 만원 이상인 경우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의 영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려면요. 왼쪽에 있는 세로 눈금자에 본문에서 클릭하셔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서식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찾을 수 있고요. 조건부 서식 화면에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가 표시가 되고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에 새로운 규칙을 하나 작성하고자 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A로 시작하면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엔드 함수를 통해서 입구 단가의 조건을 줄 겁니다. 식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첫 번째 등호 입력하시고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레프트 가로 열고 TXT 시야 코드가 시야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엔드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음 입구 단가는 TXT TXT 입구 단가가 크거나 같습니까? 많이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음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가 어떤 거 입력한 거에 신표에 오류가 있었다고 표시가 되네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입력한 시계에 유화하지 않은 구문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입구 단가 크거나 같다만 네 레프트 함수 아 습관적으로요. 엑셀을 생각했어요. 엑셀을 생각해서 엑셀에 등호를 입력했는데 등호를 조건부 저기 엑셀스의 조건부 서식에서는 등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엑셀스에서는 등호 입력하지 않고요. 함수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어 새 규칙에 클릭하셔서 식을 선택하시고요. 엑셀스의 조건부 서식인 등호 입력하지 않고 작성합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txt 시앗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and txt 입고 단가가 그거나 같다 만이라고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배경 색깔을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인 꼴 선택하시고 확인 두 개의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셨고요. 이제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작성하셨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앗명과 단가가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출제하신 파일에 컨트롤 운본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기존에 폼 완성하는 문제가 다섯 문항이었는데 세 문항으로 줄면서 이거를 연결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문제 지시 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저희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시앗명 컨트롤 운본 연결하겠습니다. txt 판매 단가는 판매 단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보기 가시면 이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시앗명과 입구 판매 단가까지 연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도록 하겠고요. 문제 2번에 2번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 3번째는 매크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 폼맷에 폼맷 CMD 보고서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에 가시면 매크로라고 했고요. 매크로에 가셔서 현재 문제에서는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픈 리포트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폼맷 이름을 선택 아니 보고서의 이름을 선택하는데 시야 코드별 주문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현재는 보고서인데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시고요. 시야 코드별 주문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연 후에 시야 정보 찾기 폼을 닫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요. 조건은 시야 코드 필드의 값이 TXC 시야 코드에 해당하는 시야 정보만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열 조건문에 가셔서 작성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다가 우리는 시야 코드가 화면을 좀 크게 했고요. 시야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불러오신 파일에 폼즈에 가셔서 모든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가셔서 시야 정보 찾기 폼에 가셔서 시야 정보 찾기의 TXT 시야 코드와 동일한 데이터 조건에 만족한 내용의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선택하시고 확인 첫 번째 문제에서 시야 코드별 주문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 형식으로 연 후에 시야 정보 찾기 폼을 닫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시야 정보 찾기에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작성하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지정하실 건데요. 문제에 시야 정보 찾기 폼을 닫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새 함수 추가를 하시고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클로스 인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폼의 개체 이름 폼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 개체 이름에 오셔서 현재 시야 정보 찾기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클로스 인도우 개체는 폼을 닫을 거고 그 다음 개체 이름은 시야 정보 찾기 라고 선택하시고요. 현재 작성한 매크로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저장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의 이름을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보고서 창은 닫으시고요. 그 다음 시야 정보 찾기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시면 CMD 보고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벤트에 가시면 클릭했을 때 저희는 매크로 보고서 출력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 출력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폼복에 가셔가지고 이제 시야 코드가 동일한 내용 여기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클릭하시면 A0077에 해당한 시야 코드에 해당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표시된 시야 코드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면 시야 정보 찾기 폼까지 닫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인데요.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시야 코드 머리끌 영역에서 시야 코드 머리끌의 선택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끌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에 가셔서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된다 라고 하시면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시야 코드가 변경되면 맥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되도록 페이지 바꾸매 가셔서 구역 전에 페이지를 바꾸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반복 실행 구역과 페이지 바꾸마를 설정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동일한 시야 코드 내에서는 그러면 본문에 있는 시야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아 아니네요. 정렬이네요. 동일한 시야 코드 내에서는 주문일자의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시야 코드 일단 정렬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시야 코드라면 주문일자를 기준으로 기본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죠.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시야 코드를 선택하고 본문 영역의 시야 코드 필드 갑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형식에 오셔서 동일할 경우에는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로 동일한 경우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에 오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본문 영역에 대해서 본문을 선택하시고요. 본문 선택하신 다음 배경 색깔을 교자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자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배경 색깔이 오셔서 목록에서 교자 행위를 선택합니다. 교자 행 선택 그 다음 시야 코드 바닷글 영역에서 시야 코드 바닷글 영역에 txt 주문 횟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txt 주문 횟수 컨트롤에는 시야 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값을 계산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c-o-u-n-t 별풀 가로 닫으시고 그 다음 개수를 구한 다음 문자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횟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5문항 살펴보셨고요. 네 살펴보셨고 일단 저장하시고 저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작성하신 내용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본 아래쪽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시아코드 주문 현황 보고서 닫으시고요. 다음은 주문 현황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txt 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서 txt 수량 txt 수량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이동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 포커스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txt 수량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구문을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if 만약에요 txt 수량의 값이요. 표시된 값이 10 이상이면 수량 제가 한글을 입력하면 살짝 오류가 나와서 한글자씩 입력할게요. 수 량 라고 입력하고요. txt 수량의 값이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고 그렇다면 된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큰 따온별 묶어서 인기 한글에 살짝 문제가 있네요. 인 그 다음에 인기 한글자씩 입력하겠습니다. 기 그 다음에 품목 이라고 입력하시고 표시할 문구는 인기 품목이라고 표시할 거고 신표 그 다음 따로 뭐 기본 확인 버튼이 생략 가능하고요. 타이틀은 현재 제시된 그림에 보셨을 때 위쪽에 인기도 분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인 라고 입력하시고 기 도 분 석 이라고 제시된 메시지 상자에 타이틀에 있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txt 수량의 값이 10 이상이면 인기 품종이라고 표시했고요. 10 이상이 아니라면 10 미만 데이터들 중에서 6 이상이면 이라고 if 구문을 ctrl c 눌러서 동일하게 ctrl v 하되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else if 라고 수정합니다. 10 보다 크지 않다면 6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6 보다 6 이상이면 보통 품종이라고 아 제가 아까 품 목이라고 썼네요. 종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이제는 보통 품종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품종이라고 수정하고 타이틀은 동일하니까 인기도 분석이라고 둘 거고요. 엔터 그 다음 그 외에는 비인기 품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else 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만 ctrl c ctrl v 그 다음 비인기 품종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인기 품종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tx 수량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메시지 상자를 출력할 거고요. 수량에 따라서 메시지 상자의 문구가 인기 품종 그 다음에 보통 품종 그 다음 비인기 품종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폼복에 가셔서 수량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인기도 분석이라는 메시지 상자 표시가 되고 수량에 따라서 문구가 좀 달라지겠죠. 오른쪽 닫기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제 처리 기능 구현 문제 첫 번째 쿼리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가시면 쿼리 디자인이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을 가져오실 건데요. 현재 문제에서는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서 실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원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여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 회원 테이블의 비고 필드의 값을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입니다. 그럼 실제 저희는 회원 테이블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위에서 업데이트를 선택한 다음 어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냐면 비고라는 필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 되는 텍스트는 문제에 나와 있는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그 다음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회원 테이블의 비고 필드의 값을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는데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란 주문 일자가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에서 회원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있으나 주문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없는 고객입니다. 라고 문제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시면 관계가 있고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가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있지만 주문 테이블에 없는 고객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비고 필드에는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업데이트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작성할 건데 주문과 회원 테이블에 둘 다 있는 회원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시고 버블 클릭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에다 작성하는데요. 문제에서 고객 아이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없습니까? 라고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 어디에 없냐? 셀렉트 고객 아이디가 from 주문 테이블에 없다 주문 테이블에 없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where? 라고 입력하시고 주문 일자가 주문 일자가 bt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b-e-t-w-e-e-n 날짜 기준이 있습니다. 날짜를 입력할 땐 앞뒤에 샵을 입력하시고 2023년 4월 4월 1일 10일부터 샵 그 다음 end 다시 한번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서 샵을 입력하시고 2023년 4월 30일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샵 그 다음 셀렉트 구문에 가로 닫아주셔서 조건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주문 테이블에 가서 주문 일자가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에 해당한 데이터에 고객 아이디가 없는 내용을 우리는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커리를 작성하시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저장 아이콘 누르신 다음 이 커리 이름은 관리 대상 회원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제가 입력한 부분에 오타가 뭐가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누를게요. 네 지금 보니까 오류가 있었어요. 오타가 있었는데요. 지금 비트인 연산자를 쓸 때 B E T W E E N E E를 3번 입력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완전 맞게 썼는데 맞게 확인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저장 누르신 다음에 관리 대상 회원 처리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저장이 됐고요. 실행을 클릭하시면 두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예 버튼 누르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관리 대상 회원 처리 닫으신 다음 저희는 회원 테이블을 업데이트 했죠. 회원 테이블에 가시면 비고에 갔을 때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두 개의 레코드에 이렇게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퀄이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퀄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텝 퀄이를 작성하는 문제이고 씨앗하고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씨앗과 그 다음에 씨앗 입고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행과 열 교차하는 값을 넣으실 건데요. 현재 행은 입고 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입고 일자를 가지고 우리는 커리 디자인의 크로스텝이라고 선택하고 크로스텝에 행으로 배치할 건데 행은 1월, 2월, 3월이라고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다음 월자를 붙여서 우리는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행 머리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 월이라고 입력하고요. 입고 월은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입고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다음 그 값에다가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크로스텝의 행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열은 국내산, 수입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산지는 원산지가 한국이면 국내산, 그 외에는 수입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열머리글로 사용을 할 건데요. 열머리글로 사용을 하되 저희는 생산지라는 필드명과 그 다음 IIF를 이용해서 생산지라는 필드명 생산지라고 필드명은 표시하되 IIF 그 다음 원산지가 한국이면 저희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수입산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 머리끌에 해당한 국내산, 수입산에 대한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값을 표시할 건데요. 값에 지금 입구 월 옆에 보시면 입구 품종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야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시야코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수를 이용해서 행머리글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필드명을 입구 품종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입구 품종수는 시야코드 필드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입구올은 입구일자 월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셨고요. 열은 생산지는 IIF를 이용해서 작성하셨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문제에서 입구 월별, 생산지별로 입구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입구 수량을 가져오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곳에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 입구 현황이라고 쿼리 이름을 저장하시고 아 제가 핵머리글, 열머리글 열머리글을 핵머리글로 선택을 했네요. 열머리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저장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입구 월 그 다음에 입구 품종수 국내산, 수입산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셨던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세번째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면 커리 디자인 씨앗하고 씨앗 입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씨앗과 씨앗 입구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제품의 입구 정보를 조회하는 씨앗 입구 조회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입구 일자 필드가 있고요. 씨앗명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 수량이 있고요. 입구 단가가 있고요. 그 다음 판매 단가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문제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맨 끝에 부가세 부가세 필드면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sw 함수 오타 없이 switch 입력하시고요. 입구 단가가 입구 단가가 만원 이하면 작거나 같다 만이라고 입력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만원 이하면 판매 단가의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단가 곱하기 0.1이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입구 단가가 만원을 초과하고 5만원 이하이면 일단은 만원보다 작은 데이터는 결정을 끝냈기 때문에 만원을 초과한 데이터만 남아 있고요. 그 상태에서 입구 단가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이제 5만원 이하이면 5만원 이하이면 저희는 20% 0.2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5만원 이하이면 0.2라고 수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한번 컨트롤 V 세 번째는 5만원 초과면 5만원을 초과한다면 5만원을 초과 5로 바꾸고 5만원을 초과한다면 30%라고 0.3이라고 수정하시고 가로를 닫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계산식을 쭉 작성해 주시고요. 부가세 필드에 대해서는 계산식 작성하셨고 입구 일자를 가지고 정렬을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이제 시암명에다가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을 거고요. 일단은 조건 시암명에다가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시암명에다가 매개변수를 통해서 작성하는데 시암명을 전부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일부를 입력받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라이크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별표 입력하시고 엔퍼센트 연산자 표시할 문구는 검색할 시암명에 일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다시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만능문자 별표를 입력합니다.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변수에 통해서 입력받은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쿼리 이름을 시앗 입고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를 보시면 현재 국자가 입력된 시암명을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고일자 그 다음에 시암명 그 다음 입고 수량부터 부가세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입고 단가와 판매 단가와 부가세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 실습한 곳에서는 형식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저장 한번 하시고 디자인보기에 가셔서 입고 수량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형식을 통화 마찬가지로 판매 단가도 선택하시고 통화 그 다음 부가세도 선택하시고 형식을 통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국이라고 입력했을 때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부가세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해진 필드라서요. 바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입고 수량을 넣네 입고 단가에다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일단 입고 수량이 아니라 수량이 아니라 입고 단가에 통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닫아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씨앗 입고 조회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클릭하시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형식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합니다. 통화 그 다음 결과를 보셨을 때 국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이제 부가세까지 통화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약간 액세스 버그 같아요. 가끔 통화 형식 형식을 지정한 내용이 바로 속성에서 설정한 게 바뀌지 않으면 저장하시고 종료했다가 디자인보기 오셔서 수정하시면 이렇게 부가세도 통화 기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재고 현황 쿼리를 작성하는 내용이고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거는 테이블에 가셔서 씨앗 입고와 씨앗과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여 씨앗 명별 최근 입고 일자 총 입고량 총 주문량을 조회하는 재고 현황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필드를 하나씩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씨앗 명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입고 일자가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입고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씨앗 명 그 다음 입고 일자 그 다음에 총 입고량은 수량을 이용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은 수량을 가지고 주문의 수량을 더블 클릭하셔서 네 개의 필드를 일단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최근 입고 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의 필드의 이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최근 입고 일자라고 수정하시고 최근 입고 일자 요약을 클릭하셔서 최근은 최대값을 선택하셔야 최근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선택하시고 그 다음 씨앗 명별 최근 입고 일자 두 번째 입고 수량인데요.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의 최대값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를 선택하고 표시할 필드명을 총 입고량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수량은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하실 거고요. 합계 마찬가지로 표시하실 필드명을 총 주문량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수정하시고 그 다음 씨앗 코드가 A부터 B까지의 문자 중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의 대상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씨앗 코드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씨앗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로 시작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저희는 A부터 B까지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만능문자 입력해 주시고요.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의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재고 비율입니다. 재고 비율은 총 주문량 나누기 총 입고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다가 뒤에다 작성할까요? 재고 비율은 재고 비율은 총 주문량 슬래시 총 입고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얘는 계산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식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재고 비율은 형식 속성을 퍼센트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 비율 속성 시트에 오셔서 0.0% 넣으시는데요. 바로 안 보이시면 저장하고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문제에 나와있는 지시사항을 다 처리하셨다면 일단 작업하셨던 커리를 저장하겠습니다. 커리 이름을 재고현황 이라고 저장하시고 재고현황 이라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입고량 총주문량 재고비율 재고비율이 아까도 퍼센트 형식에서 작성하셨는데 바로 적용이 되지 않았죠. 일단 저장하시고 닫으신 다음에 재고현황 커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 다음 재고비율을 선택하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다시 한번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고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퍼센트 입력하시고 저장 보기에 가시면 이제 재고비율이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가 되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커리 재고현황 커리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시앗과 테이블 추가에 시앗 테이블 추가하시고 시앗 입구 테이블 추가하시고 네 그 다음 다음 시앗 입구일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하는 다음 입구일 생성 커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커리입니다. 테이블 만들기 그 다음 커리 실행 후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을 다음 시앗 입구 관리 라고 테이블을 생성하실 거고요. 확인 어떤 필드가 필요하냐면 시앗 코드가 필요하고요. 시앗 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다음 입구일자는 입구일자로부터 15일 후라고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구일자를 일단 넣고요. 입구일자 필드를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구일자는 date ad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15일이 15일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날짜를 추가하실 건데요. 날짜는 데이 약자에 써서 d 라고 쓰시고 그 다음 15일에 해당한 날짜 쓰시고 기존 입구일자에다가 15일이 경과한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다음 입구일 작성하셨고 필요수량은 필요수량은 입구수량의 두 배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구수량에다가 곱하기 2 해서 필요수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필요수량이라고 입구수량 곱하기 2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구수량 입구수량의 두 배로 계산하시오. 필요수량 그 다음 판매단가가 만원 이하인 경우만 조회 대상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을 판매단가에 가서 추가하시고 화면상에는 표시하지 않대 조건에 가서 작거나 같다 만이라는 숫자 입력합니다. 만원 이하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판매단가가 만원 이하인 경우만 조회 대상으로 설정하시오. 다음 입구일자는 입구일자의 15일이 경과한 일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다음 입구일자로 표시할 거고 필요수량은 입구수량의 두 배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한다고 해서 다음 씨앗 입구 관리라고 작성하셨고 현재 작성한 커리 저장하기 위해서 커리 이름을 다음 입구일 생성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음 결과를 한번 보시면 씨앗 코드 그 다음에 씨앗명 다음 입구일 그 다음 필요수양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되죠. 다음 입구일 생성을 더블클릭하셔서 테이블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13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고 하시고 테이블 다음 씨앗 입구 관리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아까 보셨던 내용이 테이블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커리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